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키웨스트의 김피디입니다. 메타버스 집중을 위해 22년 11월 엘론드에서 리브랜딩한 메인넷 멀티버스X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집중을 위해 22년 11월 엘론드에서 리브랜딩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멀티버스 X는 기존 적응형 상태, 샤딩 확장 솔루션과 보안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엘론드가 메타버스에 더 집중하기 위해 리브랜딩을 함으로써 탄생한 암호화폐입니다. 멀티버스 X는 자체 웹 어셈블리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며 웹 어셈블리 바이트 코드로 명령어를 번역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웹 어셈블리는 C나 C++로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웹 어셈블리로 변환하여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웹 응용 프로그램으로의 개발이 어렵고 성능도 높아야 하는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다양한 분야의 웹 어셈블리를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멀티버스 X가 출시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X 포탈을 출시했으며,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X월드, 멀티버스 X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X 런치패드 등 더 많은 프로덕트들로 사용자를 도울 예정입니다. 멀티버스 X의 네이티브 메인넷 토큰인 EGLD는 20년 7월 메인넷 출시 이전에는 ERD 토큰명을 사용하였으나, 메인넷 출시 이후 토큰 수합을 통해 EGLD 토큰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멀티버스 X는 커뮤니티와 활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멀티버스 X 토큰으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거래 수수료를 멀티버스 X 토큰으로 지불하고, 검증자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니아민 민쿠는 멀티버스 X의 설립자 및 CEO이며, 분산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에 배경을 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17년 말에 베니아민 민쿠와 루시아 민쿠, 루시안 토데아 형제와 함께 멀티버스 X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멀티버스 X의 상장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쿠코인 등이 있습니다. 멀티버스 X의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23년 4월 27일 46,600원이며, 23년 11월 9일 오후 4시 기준 멀티버스 X의 시세는 57,280원입니다. 멀티버스 X의 유통량은 현재 코인마켓 캡 기준 약 2,618만 2천개이며, 총 공급량은 약 2,618만 7천개로 확인됩니다. 멀티버스 X의 시가총액은 약 1조 4,824억원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 4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티버스 X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 58만 명입니다. 멀티버스 X의 본사 주소는 크런치베이스를 참고한 결과 루마니아 12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적응형 상태 샤딩 멀티버스 X는 네트워크 샤딩, 데이터 샤딩, 트랜잭션 샤딩을 모두 채택한 적응형 상태 샤딩을 통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샤드 및 노드의 수가 변동하는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가 줄어 빠르고 저렴하게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지분 증명 멀티버스 X는 기존 블록체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을 개선한 보안 지분 증명 합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 보상 멀티버스 X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 소모된 수수료 비용의 일부를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에게 보상으로 주어 개발자들을 멀티버스 X 생태계로 끌어모으고자 합니다. 멀티버스 X는 보안 지분 증명과 적응형 상태 샤딩을 통해 확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했으며, 보안성이 높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용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주후 멀티버스 X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에 대한 보상을 기반으로 많은 개발자를 끌어들여 자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예측할 수 없으니, 투자에 앞서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기구, 블록체인 등 경제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 교인, 성균강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 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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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